5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비버리 보고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버리지는 영국 내에 존재하는 5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결핍, 질병, 불결, 나태, 무지. 그러면 중요한 게 결핍은 다른 말로 보여요. 원트. 원한다. 바로 빈곤입니다. 빈곤. 부족하니까 원한다. 빈곤, 질병, 불결, 무지, 나태. 다섯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방안. 바로 소독, 의료, 주택, 교육, 고용. 다섯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다섯 개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빈곤의 소독 보장이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다음 뭐가 나온다. 소독 보장 5대 프로그램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다섯 가지 나뉩니다. 두 개, 세 개. 이게 중요해. 두 개, 세 개.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 두 개는 뭐냐면 소득 보장으로 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최우선 정책은 사회보험이다. 이게 왜 중요하죠. 그 전까지 비버리 보고 전까지는 주딘 보장 제도가 공공구조 개정구입법이잖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구조 아닌 사회보험 중심으로 소득 보장하는 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보험료 낼 수 없는 비밀은 공공구조로 순서 꼭 개정했어요. 우선 사회보험 보조제도 공공구조로. 그런데 사회보험과 공공구조로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다.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를 통해서 월급이 같아도 보세요. 같은 월급이라도 집에 애가 많으면 돈이 필요하죠. 환자 발생하면 진료 필요하잖아. 그리고 실업되면 사회보험 운영이 안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 말고 전제조건 세 가지로 꼭 구분해주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동수당 포괄적 건강제활서비스 완전고용을 전제조건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 번 순서. 오학 중에 빈곤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해서 다섯 가지. 다섯 개 중에 두 개 세 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그대에 뭐가 있는 거야? 사회보험의 여섯 가지 운영이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거야. 숫자가 5, 5, 6. 그렇죠? 5, 6. 5와 5대 프레임 여섯 가지 운영이.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